자세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가지는 마음가짐이나 태도 우리는 특히 이번에 연쇄사건에 임하는 경찰의 자세의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환경 인간이나 동식물 따위 생존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조건이나 상태 이 연구센터는 세계적으로 물환경 측정의 지표 동물로 인정받는 수달의 친환경적인 번식과 교육, 종보존 연구 기능을 갖춘 복합 생태 연구센터로 건립될 예정이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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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거나 공간을 차지하여 존재하지 않다. 철수는 이성을 잃은 영희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걷잡을 수 없었다.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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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전 전 전 전 한자어 명사 앞에 쓰여 전체의 또는 모든 위 뜻을 나타내는 말 언니는 얼마 전에 선본 그 남자와 혼약했다. 각각 각각 저마다 다 따로 미성이는 낳은 아이 아들 아니면 딸이라고 어차피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으니까 두 결과에 대한 대안을 각각 마련해 두자고 제안했다.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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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이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 살벌하고 빈틈없는 눈출리로 사방을 둘리번거리는 공항의 보안원을 보면서 이곳이 분쟁 지역임을 새삼 깨달았다.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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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을 이어가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홍새우사를 국내산으로 표기 전국 주요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등에 유통시켜온 오모씨 등 열한 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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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개인이나 사회 집단의 사상 행동 따위를 이끄는 관념이나 신념의 체계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 잃은 것은 예술이란 말은 카프에서 전향한 작가가 남긴 유명한 문구이다. 관심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임 최근 5호 등이 추진하는 한옥 아파트나 일반인들 사이에서 한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이 그 결실로 볼 수 있다. 선거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그 대표자나 임원 등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려뽑는 행위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우리의 헌정사의 일직이 보지 못한 공명선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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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 측면에서 여자를 이루는 말 5호 대학은 올해 졸업생 중 64%가 여성이었으며 우수생은 75%, 최우수생은 79%가 여성 몫이었다. 5호 대학은 올해 졸업생 중 64%가 여성 끝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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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루어져 마무리되다. 그러나 조선시대가 끝나고 일제강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기록 문화는 중단되었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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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나 가지가 단단한 목질로 된 여러 해살이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시는 이 신도심의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시설하고 주변의 고가의 동백나무, 왕번나무, 은행나무 등 30여종의 22만 그루의 조경수를 심어놨다.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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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 유람을 목적으로 객지를 두루 돌아다님 여행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 안에서 꾸벅잠에 빠졌다. 여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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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거나 이루어질 수 있다. 5, 5, 5 등 국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브랜드의 색조 라인은 3년 후 가격 하락이 가능하다.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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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기혼남의 외도와 갈등을 소재로 하였다.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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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병이나 상처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하는 일체의 물질 서울 종로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 수가 월평균 약 900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